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영화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남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미 지금도 있고 그들이 20년 30년 지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온라인에 하소연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남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보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이프가 욕구를 느끼지 않을 때 순수하게 나의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입으로 해주거나 섹스를 해주는 것 귀찮고 힘들어도 그냥 한번 대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의 와이프는 노 성욕자. 나는 성욕폭주기관차. 와이프는 본인의 편안한 삶을 절대 벗어나지 않음. 아마 본인이 성욕폭주기관차가 된 건 반대일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만났다면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히려 결혼 이후에 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부실하고 사실상 리스 가까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는 본능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성욕에 대한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랜 기간 싸우고 맞춰줄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마음은 지옥이고 이제는 정말 포기했다. 이번 생에는 섹스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성욕이 불타오를 때도 와이프에게 잘해주고 하기 애해하다. 평화롭다. 와이프도 요즘엔 내 성욕이 본인에 맞춰져서 편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인간의 고뇌에서 하지만 상상도 못할 것이다. 아이가 결혼하고 손주를 보고 나면 늦더라도 이혼할 결심 그땐 내 성욕도 없어지고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도 이혼할 거다. 나는 돈도 벌고 아이 케어도 교육도 잘 시키고 요리, 설거지도 다 하고 아이 자고 나면 심약한 와이프 멘탈 케어도 하고 마사지도 자주 해준다. 체력 약한 와이프 유양시켜놓고 내가 다들 밥 해먹이고 아이 케어하느라 몸이 삭을 것도 같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 빼고 행복할 일이 전혀 없는 결혼생활 앞에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가 다 뭐죠? 바로 아이를 위한 것이죠. 우울한 티를 내면 또 그 것 자체로 욕을 먹는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나랑 사는데 안 행복해? 라는 분노가 치솟는 것이 와이프의 사고의 흐름이고 억박질러서 거짓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녀의 솔루션이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게 통한다. 나는 와이프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와이프는 내가 없으면 못 살고 둘 다 그걸 잘 안다. 그래도 이혼당할 와이프가 불쌍하지 않고 한 번 사는 인생 괴로움 속에 다 날린 내가 불쌍하다. 우리 부모는 내가 어려서부터 여의 세대는 이렇게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난다며 집안 일도 잘하고 와이프에게 무조건 저주기 교육을 시켰지만 부모님이 틀렸다. 오히려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남편을 보면 우리 부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아야 할 정상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 뭐가 문제인지 모를 뿐더러 아예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호구 같은 여자를 만나 자기 꼴리는 대로 살면서도 존경받는 남편으로 산다. 내 아이는 나처럼 키우지 않을 것이다. 그냥 본인만 행복하게 이기적으로 키워서 그걸 감수할 호구가 있으면 결혼하고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그냥 결혼하지 않도록 교육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런 지옥을 겪고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댓글이 깨앉는 건 좋아해서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하지만 가슴, 엉덩이 만지면 욕을 한다. 내 아이는 정말 내 목숨 100개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도 티를 내지 않고 살고 있다. 시계 여러분들은 오바 같나요? 아마 상당수의 가장의 삶일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좀 극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지금 일해요. 특히 가까운 시점에 결혼하는 이들은 더 그렇죠. 우리 사회 자체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여자에게 맞춰주고 여자에게 경제권을 주고 여자가 모든 걸 잘한다. 라는 식으로 완전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일을 하고 퇴근한 남편은 전업 와이프이지만 가정일을 도와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도 사회구조상으로 이미 강요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자 오해하면 안 돼요. 범죄예요. 사회구조가 남자를 강제로 행동하기에 압박해놓고 구속으로 몰아놓고 정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범죄가 돼요. 이제는 이혼에서도 이혼 사유가 되고 슬프게도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바로 강제로 말을 듣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죠. 바로 군대 같은 데서. 이 구조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게 교육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회 속에서는 철저하게 세뇌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심지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회사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 속에서는 저항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 못해요. 결국은 자기가 이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저 자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게 이럴 게 많고 남 눈치 볼 게 많고 자기 부모나 이쪽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압박이 되면서 자라온 그들이 이런 성격이 있겠죠. 도저히 그 구조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섹스를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오직 와이프가 허락할 때만 하는 그 섹스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다 범죄고 더럽다라고 생각하죠. 자위를 혼자 풀기 위해서 그러면 속력을 올라오는 속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위를 하면 더럽다라는 사회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여성과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고 더 무서운 건 그럼 와이프와 해도 그게 원하지 않는 섹스를 하게 되면 부부간에도 이제는 범죄예요. 즉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해도 범죄고 저거라면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편견이 이미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들이 다들 무슨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현명하니까 이런 걸 깨달아 버렸죠. 깨닫고 그 지옥 속으로 발을 넣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해요. 서파님 너무 그 오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라고 하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행복한 척 하는 걸 거예요. 실제 행복한 것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슬프죠. 그래서 그래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가장 오히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남 눈치 많이 보는 의식하는 그런 곳에서 있는 현실이죠. 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힘들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현실은 수많은 불만과 문제가 가득 차있죠. 이게 결국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본팽창 극한의 자본팽창에서 인간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정신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적인 기준점이 없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종교고 그 다음 국가고 구조가 원하는 형태들 그런데 그 구조가 원하는 것이 극단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 우리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들은 아예 그것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나 출산 가장 아버지가 되는 것 자체를 이미 부정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하는 이들의 상당수들은 그 구조가 압박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마침 또 일반적인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거야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뭐예요? 가장 결혼 출산을 늦게 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20대 기간에 여자분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죠. 많은 남자를 경험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남자의 굉장히 소수의 남자들만 많은 이성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훨씬 유리하죠. 당연히 거기에서도 남자를 많이 경험하면 결국 체력 좋고 왕성할 때 이미 남자를 웬만큼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서 괜찮은 매력적인 키 크고 잘생기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과 연애를 했겠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적으로 돈 있고 미래가 보장할 수 있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이고 당연히 20대 때 성적으로 아주 그냥 감성적으로 만나던 그 남자들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잘 벌어오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그 남자들은 아무래도 매력지수는 낫겠죠. 그럼 거기에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즐길 거 이미 20대 때 다 즐겨봤는데 이 돈만 잘 벌어오는 남자만은 돈이 목적이지 사실은 성적 매력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건 이미 예전에 다 뗀 거예요.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필수적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주죠.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아직도 아이가 없으면 사실 이혼에서는 크게 여자가 위에 서질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서부터 사실상 남자들은 거의 노예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해주긴 하지만 그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도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즐기껏 다 즐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냥 섹스 자체를 거부해도 이 남자는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이게 그나마 일찍 결혼하고 일찍 출산하는 식으로 구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마침 그 구조조차 자본버블 팽창 그 다음 여자의 경제활동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애기간도 길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뭔가 구조적으로 거의 극단에 다다르고 그래서 슬프지만 한국의 구조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은 이제 아예 결혼 자체를 안해버리고 다 깨달아버리니까 그리고 또 결혼하는 꽤 많은 이들은 정상적인 가장으로 역할을 못하죠. 마음속엔 분노가 있고 과연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행복을 느끼는 이들이 얼마가 있을까 전 불과 결혼하는 이들 중에서 5% 10%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있는 걸 사소연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 특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